ㅎ 빵예예예옹 아nisー 빵예예옹 빵예예옹 빵예예예옹 빵예예예옹 아~~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제네랄 릴리즈 오브 리버티 뭐예요 이거? 장군 리알블리티가 뭐야? 자유 포기 각서? 하하핳 자아.. 이름 어어 딜러 나 뭐야 이게? 탄은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샷건 공포탄을 나를 쏘면 딜러의 턴을 건너뛵니다 아아 공포탄 두개에 실탄 하나가 있었지 않았어? 나한테 쏴 공포탄 같거든? 오케이 이제 나죠 이제 2분의 1이죠 나한테 쏴 오케이 이거지 이게 강월랜드지 딱 돼 개쉐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야성의 감각 자 3실탄 2공포탄 3실탄 2공포탄입니다 자 하아.. 60% 아 좋아요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굉장히 위험했죠? 아하하하 이번에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? 수갑 뭔데 1 실탄 1 공포탄 딜러가 다음 턴을 건너뛰습니다 뭐야 1대1이면 이거 하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럴까봐 묶었죠 자 갑니다 2 실탄 2 공포탄 묶어 딜러 0 예요 자 1분의 1입니다 1분의 1 저쪽인 1분의 1 나한테 쓰면 2분의 3 아니, 여기서 바로 0이에요 0 예요 . 1분의 1이지만 가는 거죠 3 실탄 2 공포 이거 한번 써볼게요 3 실탄 204 오케이~~ 빵이에요! 자 그럼 나죠? 채워 빵이에요! 아 좋아요 요런 느낌이죠 뭐야! 내 머리통이 한번도 갈겨진 지게였네 드디어 마지막 승부를 겨룰 때가 왔군 제세동기도 없고 수혈도 금지어 나랑 너 둘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춤추는거지 수갑이 제일 좋은거 아니야? 수갑 뽑았으면 끝인데? 방법은 잘 알겠지 아 몰라 못봤어 빵이에요! 오케이 1 실탄 20이어도 3분의 1로 맞추면 그만 3 실탄 20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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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너무 쉬운데? 너무 쉬운데? 아 뜯어 와우 그거 할까? 아이템 안쓰기 모드 나는 아이템 안쓸게 넌 써 오케이 3개 2개 3개 2개 3개 2개 쏴 빵이에요 2개 2개인데? 빵이에요 자 50% 50% 하고 쏠라고 했겠죠? 지옥화 끝 이번에 게임을 좀 더 재밌게 볼까? 2개 각각 아이템이요 장전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요 2개 2개 지금 일실탄 104거든요? 난가? 그렇담 다음은 빵이에요 근데 자꾸 얘 타 피를 채우는데? 피 채우는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33 33 3,3,2,3 담배 또 늘어나 난 무조건 맞춰도 안 돼 무조건 맞추면 중간 정도는 가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짐 수갑 안 쓸게요 수갑 수갑 안 쓰고 횟수 건드리는 건 안 할게요 수갑하고 탄 보는 거 안 할게요 썰어 썰었다는 건 뭐죠? 너야 난데 오우 노오 오우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네 이 자식 생각해보니까 담배가 담배가 사기인데? 담배가 사기야 담배 무조건 성공이잖아 피 하나 채워주는 게 담배 그죠? 담배 개사기야 빵이에요 삼 D 제가 오왁 내 주제 그 제가 지금 담배 이제는 지옥가스 필요하고 33 33 돋보기 금지 수갑 금지 담배만 필게요 담배랑 데미지 확률 높이고 32 32 32 한번 더 갈까? 31 긁어 딱 돼 75% 그래 두방 쏘고 나 한방 쏠게 오케이 두방 쏴 30 30 30 30 30 30 오케이 이제 내 차례 너도 한대 맞아 개얼받네 근데 이거 담배를 안피면 말이 안돼요 담배 피워야돼 10 3 10 10 담배 담배 없어져야 돼 오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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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례까지 오거든? 오이면? 그냥 쏴 오일 버렸어 사일 어어? 사공 아 봤지 뭐야 계산 안해 카운팅 안해 삼공 카운팅 안해 뭐야 이 새끼 딱 돼 왜 저랬지? 자 죽음의 빵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승부를 겨를 때가 왔군 근데 쟤 아이템 4개씩 쓰는데 이거 목숨 6개 실탄 1개 1, 2 1, 2 1, 2 1, 2 넷 넷 바로 쏴? 대가리 딱 돼 이 새끼야 넷, 둘 넷 너무 쉽다 멍청한 짓을 자꾸 한다 저 자식이 이거 담배가 너무 사기야 그니까 예를들어 돋보기나 이런거는 제한적이잖아 돋보기 반대 실탄이야 공포탄이야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100%는 아니란 말이야 데미지 2개도 랜덤성이 있어 마지막에 확실히 남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100%가 아니야 제한적인 100%지 근데 담배는 무조건 이득이야 한번에 승부를 회복을 해주니까 담배가 개사기야 담배가 없어져야돼